KM 기자가 와서 크기만 한 번 재볼게요 아이 목소리 하면 나올거에요 얼굴을 내가 모자과 촬영 할거에요 얼굴 예쁘면 내보내는데 2,80m.... 2,80m meaning 3,50m 엄청 큰겁니다 2,80m 그리고 3,50m 이게 싸면 8천, 비싸면 1억이여도 없어서 계약이 될 거예요 이건 좀 살 수 있나요? 안 떼요 안 떼요 빼서 둘 데가 없어요 빼서 둘 데가 없으니까 이거 분리가 안 되네요 이거 또 고정이네 화장실에 설마 창문까지 있어요 이거 완벽하다 이거 빠져요? 아 빠져요? 완벽하다 그럼 뺄 수 있어요? 없을 수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정말 진짜 이런 거 찾으려고 왔다가 진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려면